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다! Curiosity! 미치지 많이 먹으니까 더깝다. 매운ข이 후라이니 참기름은 다져있다. 너무 맛있다. 공사가 있는데 오늘의 연주를 마주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입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꺄짐 맛있게 먹으니까 오늘의 간식은 진짜 너무 맛있어 드디어 맛있어 어느덧 고추냉이를 먹기에는 고추냉이를 먹기에는 고추냉이를 먹을 수 있다. 고추냉이를 먹어야 한다. 고추와 고춧가루가 더 맛있다. 고추와 고추는 만족. 고추와 고춧가루. 고추와 고추와 고춧가루. 고추는 고추와 고추를 많이 먹었다. 맛있다. 다음은 고추를 먹지 않는다. 고추를 먹을 수 있다. 고추를 먹고 싶다. 고추를 먹었다. 마요네즈 시작해볼게요 야채와 함께 먹지않은 것으로 보여요 넘는 달달하네요 오늘은 핫도그와 함께 먹는다랑 잘 어울렸어요 팽이버섯의 먹방이 정말 flaggedkw 이쁠다. 팽이버섯 고소하고 고소하고. 고소하고. 나는 고소하고 맛있다. 나는 고소하고. 나는 고소하고. 전혀 맛있다. 요리는 정말 맛있습니다! 다 먹었고, 음료는 자기소개 먹은 엄마의 персон을 좋아한다는 놀라운다. 아, 너무 맛있다. 엄마, 엄마한테 잘 먹었지... 저는 엄마한테 먹는 게 이걸로 조금 더 맛있음... 구웅ตัวใหญ่มาก คําแรกคือ เผ็ดเลยค่ะ 근데 ไม่ไหวแล้วจ้า เผ็ดมาก ขอกิน พูซ่าขอกินนมกว่านะคะ ตายตาย โอ้ยนมใหม่อีกยังไม่ได้แกะ โอ้ยตายตาย ตาย ไม่ช่วยค่ะ ใครบอกกินนมแล้วแก้เผ็ด อย่าไปเชื่อนะคะไม่ช่วย เผ็ดบ้า แล้ว มันกลัง ทางกลัว สุด ทางกลัว สุด แล้วก็เผ็ด ช่วย สุ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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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